요가란, 실제 요가라는 뜻은 요가는 어디서 왔죠? 맞아요.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요가의 거의 대부분의 언어는 산스크릿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라는 뜻은 유주라는 산스크릿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가라는 그 산스크릿어의 뜻은 그 하나로 얼거 메다, 화합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감각, 지성, 의식 등을 하나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우주와 분리심이 없는 하나로 조합하다 이런 뜻을 요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요가의 역사는 한 5천 년 이상이 됐어요. 사실은 더 오래되긴 했는데 왜 5천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가의 역사가 5천 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클래식 요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3, 4가지 정도가 있지만 요즘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고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앉아서 생활을 했지만 주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면서 그 요가가 좀 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요가의 종류는 무려 6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요가가 있죠. 그래서 그 요가에서 종류 말고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키즈 요가, 아기들을 위한 요가, 베이비 요가, 아기들한테도 요가를 가르쳐줘요. 아이들 성장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주로 산후라든지 또는 우리 실버 세대들이 쓰시는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라고 해서 회복 요가도 있어요. 어떤 재활치료나 이런 걸 할 때 요가를 할 땐 움직임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서 근육을 좀 제자리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회복 요가가 있고 또 음량 요가, 임산부 요가 이런 종류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기의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노년기의 요가는 다른 요가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가의 목적은 어떤 세대를 떠나서 같아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마음을 좀 산만한 아이들은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기 같은 경우에도 수업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긴장감을 좀 풀어줄 수 있고 또 우리 실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오거나 조금 예전보다는 불편한 그런 것들을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많이 불편하구나 라기보다는 아, 내가 예전보다 조금 필요한 부분이 생겼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이제 노년기의 요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